이것이 알고 싶다. 종합본, 구독과 좋아요. 타이비, 이단들의 경전, 원리강론, 통일교회의 경전, 특이점, 문선명의 신격화,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 이후 문선명이 메시아로 오셨다. 선악과를 성적 타락으로 해서, 이, 몰몬경, 몰몬교회의 경전, 몰몬경은 성경에 비교할 수 있는 거룩한 경전이다라고 주장, 특이점, 몰몬이라 이름하는 한 선지자여, 역사가에 의하여 인용되고 유약된 예언서로 주장,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가 게시로 받아 숨겼다가 부활한 몸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가르쳐줬다고 주장, 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의 경전, 성경은 역사책에 불과하다고 주장, 성경에 의존하거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김, 오직 여우 그리스도 동방번개가 기록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다와 같은 책들을 성경보다 여김, 4. 신세계역 성경, 여호와의 증인의 경전, 특이점, 기존 성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을 받군, 예수님의 신성 부정, 성령도 하느님의 활동력으로 성경이 성령을 의인화하였다고 봄, 성령의 인격을 부정, 탐의 일체를 부정, 5. 킹제임스 성경, 말씀 보존학회의 경전, 특이점, 다른 번역본 성경은 틀렸다고 주장,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성경 주장, 6. 3. 개역한글 성경, 자체 출간, 신탄, 요한계시록의 실상, 신천지증과 장막성전의 경전, 특이점, 신탄은 통일교에서 이탈한 김건남의 저서, 김백문의 성경의 근본원리와 덩드근의 생의 원리, 변찬린의 성경의 원리, 통일교의 원리 강론의 내용과 유사함, 성경은 암호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책으로 봄, 게시록은 예언된 그 실상이 나타남으로써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주장, 신천지는 개역한글 판만을 고집함, 이만희가 청계산에서 개역한글로 게시록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